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하이 고마워, 니하오 안녕하세요 디스 이즈 제 여르르르르 에이 에스 엠 알 입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자 무화과 먹방입니다 자, 바로 썸네일 됐으 이 정도면 됐어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초고기 lica 이거 스쿨터 도 하이 소스 제 는 저는 너무 참 완전 너무 고마워 다 당 치즈베리맛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적응이 되지 않는 맛이에요 제가 단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저한텐 굉장히 싱거운 맛이에요 약간의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런 식감이 좀 더 좋아요 여러가지 맛은 조금 더 좋아요 그런지 너무 맛있네요 소시지 안쪽도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네요 그런지 맛있네요 이것은 그 맛을 더한 것 같아요 저렴하게 먹었을 때 아.. 정말 징그럽게 생겼어요 작은 애기 새우들이 촘촘히 몇백마리가 박혀있는 느낌이에요 작은 애기 새우들이 촘촘히 몇백마리가 박혀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었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지만,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서 먹기 좋은 맛에 먹었거든요.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